야 나 어제 기분 나쁜 일 있었는데 댓글로 욕 날리니까 완전 시원하더라 안 보이는데 뭔데? 야 이 노래 들어봐 그냥 완전 있잖아 내가 어제 싸워봤어 한번 들어봐 오 좋다 좋다 어제 어디 들어보자 들어보자 오 짠짠이 야 말도 마 나 어제 보이스피싱 전화가지고 우리 엄마가 400조조 400 도덕이 도덕이 두 번 다시 앞을 달지만 별생각 없이 던진 앞을 그 많은 사람 맘에 까만 멍이 들어가잖아 니가 뿌리는 모든 소문에 우회받고 힘들어 할 사람 생각을 했니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앞을 달 땐 한 번 더 생각 그 사람 기분은 어떨지 니가 또 같이 당해봐야겠니 악플 보던 선풀을 달자 모두가 행복할 거야 니 손에 그 사람 용기를 얻어 두 번 다시는 불법상 안 돼 이젠 당장 이 돈을 내고 봐 영화는 영화가 장연 끝난 영화가 장연 끝난 영화 디비딘 요즘 디비딘 다 질구 좋아 도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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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배너 오직으로 너는 매너 이 펌 날 때나 다운 할 때 이 전학교 이거 필수 알았지 더 끓은 센살 보이지 꽃에 오는 이제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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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뒤에 의욕을 높여줘 또 따라가 정말 이상해 정서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대출은 난 청아만이 왜 어느새 유출된 내 정보 그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보이스 피싱 왔나봐 PC방 학교로 그아웃해 경풍만 첨은 back for you to day 회원 가입할 땐 모든 약관 살펴봐야지 금액 사이트 적고 그 해방 구막 생겨 비번은 맨날 바꿔 어렵게 내 정국 내가 소중히 지켜내자 이젠 인터넷도 외치 있게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자 올바른 인터넷 문화 만들 수가 있잖니 너의 잘못 다 모두 싫지만 과거 시술은 용서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줄래 그럼 모두 행복할 거야 앞을 질어 앞을 이 도와 앞을 벗지어 문서를 밝혀 나의 정국 내가 보호해 정말 쉽지 이것만 느껴 이것이 이 도와의 지지어 그래서 그 과거 시술은 가끔씩 이거 우리 모두가 다 놀아